스펙이 없다. 스펙 없다. 이게.. 이게 뻘짓이지. 왜 이런 짓을.. 행꽃? 슬라임. 슬라임. 고락하는 데 이유가 어디 있어? 코스트 왜 생겨나? 행꽃. 저넬콕이라니. 아 쓰레기만 나왔어. 벽돋. 괴로우 수준. 양손으로 빠르게 가드를 낼 수 있다. 물론. 키보드 마우스하다. 왼손으로 카드 짚고. 왼손으로 카드 짚고. 오른손으로. 카드 쓰면 빠르게 들 수 있다. 불티로. 불티로. 카드 놓는거 어떻게 하지? 어 큰일남. 낙장불이. 어 됐다. 상남자가 모든 줄을. 양손으로 상남자에. 등의 경로. 윤. 아브라멜. 프랍. 카드. 하드가. 저 아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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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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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몸박강원은 해야될거같다 아아 왜 님들아 땡큐 절단 고마워요 절단 밍크병 이듬의 봉 이듬해의 봉 어퍼 플러스였으면은 와 미친 갑자기 개썼는데 이제 줄 담배 피면 됨 핵헌 핵헌 핵컨 잉커는 못한 난관? 어퍼 난관 회생 이렇게만 있어도 되는데 아 아 몸박수행만 빨리 났어 아 미친 드로우 개 쓰레기 같네 적당히 적당히 해야지 드로우는 구려도 유물이 좋으니까 괜찮아 전투 전투체면 아 잠깐만 방금 포션 버렸나? 아니지 버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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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왜그래 아 VR에 정신을 못차리는 나 징끈 몸박 불조약이나 있는거 다 줘봐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 아 아 아 잉크 병때문에 안 써야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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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나는 거야. 잉크 병때문에 안 써야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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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크 병때문 매니저 잉크 병때문에 안 써야겠다. 잉크 병때문에 안 써야겠다. 담배 제거 담배 담디담 6 담배 컷 사혈 사혈 말고 혈안주어 어둠의 봉으로 들어오게 아 잉크병 봤어야 했네 제거 100골드라서 충분할 것 같아요 어? 진짜 준해 근데 피로 풀 것 같은데 미안 난 저 남필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늘의 해시계 난관 안 돼 난관 태우면 안 됐나? 심호흡이 있으면 태워도 될 것 같은데 성안되면 화형으로 화상 넣어서 돌려야겠다 파워 푸션 상절곰 재물 재물 계약값네 돈이 없다 4골드만 더 있으면 되는데 아하 4골드만 빌려줘 아 저거 다 태워도 되나? 알겠지? 왜 안 된대 개쎄는 이게 덱이다 이게 몸박이고 채물 못 먹은거 아깝긴 아깝다 이거 못 이길 것 같진 않은데 아까운 건 어쩔 수 없다 과도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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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도를 든자란 뜻인가? 나약하구나 안 돼 안 돼 어떻게 두장 뽑았는데 어지러움 두장 안 돼 은 만게미라스 ud 됐다 과도자도 잡힌던데 저딴 거에 맞나요? 아... 어서... 나 너 싫어해 경로 태워도 되나? 경로 태워도 되나? 격노는 중요한 카드 아니지? 난관, 불족, 문박 요거 3개만 중요한 카드니까 어우야 지타님 포스팅 감사합니다 문박 전체 몸박 배만 더 내가 잡는 게 절정 난관, 불족 기사 몸, 신, 옴, 난 토 몸, 옴, 컷 해시계, 이 스택 뭐야, 벌써 끝이야 뭐지? 어, 넙색 이 덱 거지색이죠 오랜만에 거지 점수 먹겠네 거지 같은 게임 할앤도 먹나? 할앤도 먹네 오 거지 할앤 한번 잠오는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mutu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뭐 3스텍이 돌아야 미친겐. 앗. 펜촉. 하.. 하이랜더 파괴 자랑하네. 응? 파렌 파괴에 이은 퍼펙트 파괴. 정말 안타깝다. 이미 완넘이겠지? 2막부터 누르고 있었으니까. 향... 스틱고기.. 스틱고기.. 스틱고기... 스틱고기.. 아 그러네 도두데카에 맞았네 생각해보니까 그냥 들심들심만 하면 되는구나 불조약 쓸 필요없이 이상하게 돌리고 있었네 난관이 더 방어도 많이 주나 먹어줘야 할 것 같아 화나고 니깐 VR로 시작된 첨탑 1대기 승리 이지 거짓 이지 거짓 완벽함 한계 하이랜더 할앤 거짓데 완벽함이 왜 하나밖에 없어 재물 못먹어서 그렇다 사고일드 모자라가지고